5에서 7,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을 고르세요. 반대인 3, 하, 한국에 왔을 때 뭐가 가장 힘들었어요? 4, 한국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문화가 낯설었어요. 5, 한국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문화가 낯설었어요. 5, 일상의 삶의 생활 습관이나 문화를 téデザ유 podría 9, países이 있icia remained so capit. 10, track exam, 5, within 11, 3, 훌ens account. 10, track exam, 3, 훌ens account. 13, track exam. 서툴렀어요. 아미아나리치람 익숙했어요. 6. 최근 사회가 변화하면서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으로 바뀌고 있다. 핵가족 어느 포리발 1. 대가족 21. 각구 너희의 껍 맥디 포리발 2. 맞벌이 부푸 2. 도입도 아예 롬포티 2. 다문화 가족 보호 샹스 크리틱 포리발 2. бес걸음 3. 자신의 일이나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있다. 5. 결정하면서 6. 감소하면서 개선하면서 분담하면서 증가하면서 반대인 감소하면서 8에서 10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세요 8.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물려줘야 할 위무가 있다 8. 베르토만 프로전도 매일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물려줘야 할 위무가 있다 9. 탐방해야 10. 안내선 10. 인정해야 10. 전승해야 10. 배르토만 프로전도 매일 역사적으로 가치가 11. 배르토만 프로전도 매일 역사적 11. 올려줘야 11. 비슷한 11. 전승해야 12. 전승해야 13. 전승해야 여러분은 여러 나라와 힘을 모으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원하려는 협력하려는 분쟁하려는 확장하려는 힘을 모으려는 비슷한 전승에야 협력하려는 힘을 모으려는 비슷한 협력하려는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대요. 저하 대구 떨어지고 비슷한 저하되고